안녕하세요. 369MC 람스센터 원장 김정은입니다. 체형교정의 가장 빠른 방법은 지방흡입수술입니다. 그러나 369MC는 지방흡입수술을 가장 잘하는 병원임에도 단계적으로 간편하고 쉽게 시술로 체형교정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람스라는 시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람스에 관한 궁금증 3가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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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포도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방층에도 이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한 아주 가는 혈관들이 분포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람스 시술 시 람스관으로 지방층을 골고루 문지르다 보면 약간의 혈액도 섞여 넣으면 약간의 혈액도 섞여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람스 추출물의 색깔이 붉으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간단한 실험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지방이 꽉 찬 람스 추출물입니다. 여기에 0.1cc의 혈액을 섞어 보겠습니다. 단 0.2cc의 혈액만 섞였는데도 아까보다 색깔이 진해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1cc의 혈액을 섞어 보겠습니다. 단 1cc의 혈액만 섞였는데도 매우 붉은색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추출물이 붉게 보여도 뽑힌 지방의 양은 같습니다. 따라서 추출물의 색깔과 람스의 효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